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도 더 재미있게 봤을 것 같아요 앞에서 주는 에너지랑 호응 민수영이 형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느라 되었던 자리를 다 메꿔주신 것 같아서 배우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에너지도 많이 넘쳤었어요 네 아마 덕분에 호응도 해주셔서 관객분들이 없는 것만큼 더 호응을 해주셔서 사실 걱정도 했는데 더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걱정을 덜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돌아dersconstruction 고이홀 데일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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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홀 데일 축하합니다 소희 여기도 선물이 이거 한번 열어줘 이거 한번만 열어주세요 앞에도 왜 자꾸 얘네 보컬리티네 박씨야 박씨야 칼을 떼지 마요 별로 안 바꿨네요 우와 진짜 좋다 벌써 5년 됐어요? 5년 차 5년 차죠? 4년 됐어요 벌써 5년 가수가 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도하면서도 또 하는 와중에도 힘이 많이 주셔서 그래서 잘 올리고 잘 공연하고 고맙습니다 쉽게 안 나왔어 열심히 먹고 상하실 거예요 상하셔서 고마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축하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느라고 너무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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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인정 어떠한 사랑인지 도둑해주셨습니다 못했지 오늘 함께하는 사랑인지 언제까지 종종히 재미있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건지 무슨 미처 알지 못했지 박시완 박시완 최고 우주대 스타 박시완 안녕 좋겠다